자 페이지 190쪽에 글의 흐름에 관련된 유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흐름과 관련된 유형이라고 했었을 때 일단 체크를 하셔야 될 부분이 어떤 거냐면요. 흐름과 관련된 부분이라는 것을 체크를 할 때 흐름에서 벗어난 문장을 찾거나 주어진 글 다음에 이어진 순서 옆쪽에 이어진 순서 문제가 나오거든요. 일단 흐름 문제부터 먼저 볼게요. 자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가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은 따로 없고요. 여기서는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그 앞에 내용들이 존재하겠죠. 여기 내용이 이제 바로 소재 이 글의 소재이자 힌트를 주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힌트를 주는 구간 속에서 어떠한 문제를 묻는지 이 문제 이 지문 속에서는 무언가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얘기가 나올지에 대한 힌트와 소재를 던져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1번 내용부터 시작해서 5번까지가 이 글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흐름과 관계 없는 것을 골라야 하니까 일단은 여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를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고자 하고 여기 밑줄 앞 빗금을 치면 여기 내용을 무조건 잘 해석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소재와 1번부터 5번까지의 관계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 관계를 체크할 때는 소재 내용하고 1번, 2번, 3번, 4번, 5번 이 모든 내용이 잘 맞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과 2번, 2번과 3번, 3번과 4번, 4번과 5번 이렇게 유형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이제 난이도 같은 게 상과 하로 나뉘게 돼. 상과 하로 나뉘게 됐을 때 하 버전이라고 하면 1번과 2번, 2번과 3번의 이 관계 속에 나타내는 흐름이 약간 어색한 게 약간 하 버전이라고 보면 되는데 상 같은 경우에는 1번부터 5번까지의 모두가 약간 흐름이 너무나도 자연스럽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 이 녀석은 이제 이것과가 아니라 토픽과의 관계를 다 살펴봐야겠지. 그래서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거기에 맞게 가는데 아마도 이 교재 같은 경우는 거의 하에 속하는 문제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여기 부분을 읽어야 되잖아요. 1번 앞에? 그럼 1번 앞에 한번 짝대기를 끊어줄게요. 자 그럼 거기 앞에까지 완벽하게 해석을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when부터 콤마까지 갈로 치고 caring for 이런 거 나왔을 때 바로 지금 주어동사가 안 나왔잖아. 그럼 얘가 뭐가 되겠어? 분사 구문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노인들을 돌볼 때 one of the biggest,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주어겠죠. can be, 뭐가 될 수 있어? 그들을 convince, 뭐야 이거? 납득시키다 라는 뜻이잖아. 그들을 납득시킬 수 또는 설득. 자 납득과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뭘? to make, regular. 정기적으로 방문을 해서 어디에? 의사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설득하는 것이다. 그럼 뭐야? 아 여기서 말을 하는 이 가장 어려운 문제들 중에 하나는 바로 뭐다? 주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의사가 방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핵심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러면 딱 봐도 이 문장이 이 글의 소재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그 다음은 거기에 대한 추가 설명이 되겠지. 자 while이 보통 이렇게 나오면 뭐뭐 하는 동안도 되지만 반면에 뭐뭐 이지만으로 쓰일 수도 있다는 거 두 가지 다 기억할게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이 are willing to 동사 표시하고 적읍시다. 기꺼이 뭐뭐 하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꺼이 이 appointment 예약을 합니다. 의사와 함께 뭐 했을 때? 필요로 되어졌을 때 의사와 예약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뭐 하는 동화는 얘기했지. 뭐뭐 하는 반면에 they grow 동사 표시하고 나이가 더 들어가면서 그들의 조건이 나이가 더 들어갔겠죠. 들어가면서 may become 뭐가 됐어요? hesitant 주저하게 돼요. to 앞에 쫙 때 끊어주고요. 뭐 하는 걸 주저하게 될까? 이 의약 치료를 추구하는 의약 치료를 찾는 것 자체를 약간 뭐 하는 거야? 거부하게 주저하게 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들이 어떤 건지 한번 적고 가볼게요. 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소재는 뭐가 되겠어요? 딱 봐도 이제 노인들이 뭐 하는 거야? 약간 치료 또는 뭐 의사의 만남을 주저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주저한다 이런 게 여기 내용입니다. 토픽의 내용이 되고요. 그럼 1번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노인들은 종종 완강하게 legit 거절을 하겠죠. 그러한 제안을 뭐 하면서 변명을 만들면서겠죠. 어떤 변명이야? 이 비합리적으로 비이성적으로 보일 수 있는 이 변명을 만들면서 거절을 합니다. 그럼 1번 내용은 어떤 거야? 딱 봐도 주저한다라는 내용의 뒷받침이 될 수가 있겠지. 그럼 1번은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2번 볼게요. 하지만 it is likely that 부터 갈로 치고요. they are 그들은 간단하게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그들이 들을 수가 있어. 그들이 필요하다고 수술을 할 필요가 있다고. 그리고 또 가질 수가 있어요. 뭐 할 수 있는? 이 질병. 이 cure이라는 뜻이 뭐야? 치료란 뜻이겠지. in cure 하면 치료를 할 수 없는 질병을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걸 듣게 되겠죠. 그럼 여기까지 그냥 대갈로 칠게요. 자 그럼 2번 내용도 뭐야? 노인들이 뭐 때문에 두려워해? 뭐 수술이 필요하거나 또는 뭐 하는 거야 얘들아? 수술이 필요하거나 불치병을 얻을 수도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고 1번 내용 한 번 더 정리해 볼게. 1번은 뭐 하는 거야? 그냥 변명을 통해 변명을 만들어 뭐 하는 거야? 이 노인들이 치료를 거부하는 내용이잖아. 그럼 다 1, 2번은 소재와 맞는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죠. 3번 갈게요. 자 암은요. is 동사 표시하고 one of the biggest traits. 가장 어떤 거야? 이 위협적인, 위협이 있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두 노인들에게. along with부터 끝까지 여기로 치고요. 자 along with는 뭐뭐와 함께, 뭐뭐에 따라서거든요. 자 뭐뭐와 함께 얘기했어요. 알츠하이머와 심장병과 함께. 그럼 뭐야? 3번은 암에 대한 내용이죠. 암의 내용인데 이 암의 내용이 지금 여기서 소재와 관련되어 있니? 소재는 노인들이 주체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암이 주체가 되잖아. 그리고 앞에는 암 내용이 언급조차 없었어. 그럼 답이 몇 번 되겠어? 그렇지 답은 3번이 될 수가 있겠지. 자 4번 읽어볼게. 4부터 멤버스까지 갈로 치고요. 4부터 멤버스까지 갈로 쳤죠. 자 케어기버 하면 간병인이야. 왜 우리 입원할 때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간병인과 가족 구성원들에게 있어서 이 이것은 can be 뭐가 될 수 있어? 매우 좌절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는데 샘 암은 좌절스러운 상황이 아니에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이 3번은 암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설명이었죠. 상황에 대한 설명은 아니었어. 그럼 4번은 뭐겠어? 간병인과 또 가족들이 어떤 거야? 매우 좌절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했어. 그러면 가족과 간병인 모두가 매우 좌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상황이 어떤 거야? 바로 위에 있었던 뭐가 되겠어? 여기 해당하는 불치병이라든지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바로 이 좌절하는 근거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여기까지 되겠죠? 5번 갈게요. 자 B로 갈로 치고요. 어디까지 콤마가 있는 콤마까지 갈로 칠게요. 자 B로 중요하대. 여기서는 가져오고 진주어가 되겠네요. 존중하는 거, 존경하는 거. 뭘? 노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중요할지라도 may sometimes be 동사 표시하고요. 때때로는요. 필요하대요.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도 가져오고 나왔네요. to pressure. 압박을 하는데 그들을 어떻게 스케줄의 레귤러 체크업, 규칙적인 체크업, 이 체크를 할 수 있도록 이 스케줄을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내용이에요. 그럼 5번은 뭐야? 약간 4번의 대비 또는 예방책이 될 수 있겠죠. 결과적으로 뭐하는 거야? 주저하는 것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거 원래 검은색으로 적으려고 했는데 내가 한 번에 빨간색을 적기 시작해서 좀 지저분한데 이건 좀만 이해해주고요. 자 그래서 지금 3번 내용을 제외하고 전부 다 뭐하는 거야? 1번, 2번은 노인들이 왜 주저하는지 그리고 4번, 5번은 주저하게 됨으로써 일어나는 약간 문제점을 언급해줬고 5번은 그거를 해결하려면 가족들이 나서서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 내용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구문, 핵심 구문 한 번만 보고 갈게요. 핵심 구문 첫 번째는 딱 봐도 뭡니까? 이게 나왔는데 뒤에 convince to make 나왔어. 얘는 뭐뭐를 설득하다라는 의미 꼭 기억하시고요. 여기 갈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접속서가 생략되지 않는 분사 구문 이거는 배웠겠지만 이 이유는 뭐예요? 생략을 안 한 이유는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되겠죠. 이 뜻 아까 뭐였어? 내가 이렇게 적어줬지? 때라고 적어놨잖아. 때라고 적혀있는 이유는 뭐겠어? 그게 언급이 필요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나가게 되면 뭐 여기서도 pressure이란 뜻 기억을 해주면 좋겠고요. 더 중요한 거는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썼다는 거 조금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정리 볼게요. 자 내용 정리를 보시게 되면요. 1번 앞에 내용이 이 글의 소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글의 소재는 뭐였어? 이 문제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기를 주저하는 내용이라고 던져줬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내용에서 약간 대명사의 후보가 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볼 필요는 있어. 그랬을 때 1번 앞에 봤을 때 The early early, most people, a doctor 이 정도가 되는데 most people, a doctor 이런 전부 다가 여기서는 딱히 대명사로서 쓰이는 역할은 딱히 없었다고 보면 돼요. 문제의 뭐 풀이에 있어서 큰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고 보면 되고요. 3번 해석하면서 소재와 내용이 맞는지 그 다음에 각 번호의 앞뒤 내용이 자연스러워지 파악하자고 했는데 3번은 소재인 노인과도 그리고 앞에 2번의 내용은 뭐였어요? 수술할 필요가 있고 불치병을 얻을 수 있다고 했지 암에 관련된 내용은 아니었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 될 수밖에 없다? 3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90조 1번이었습니다. 자 두번째 이제 주어진 글의 순서를 맞추는 건데요. 이 다음에 이어질 순서를 맞추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위에다가 살짝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주어진 문장이 나오고 A, B, C 이런 순서로 등장을 하겠죠. 자 그랬을 때 이 A번이 시작이 될 확률은 좀 약간 드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B와 C를 처음으로 읽어볼 건데 각각 한 문장씩을 읽어보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그 전에 여기 주어진 문장에서 아까 여기 왼쪽 잠시 와보자. 1번 앞에가 소재와 힌트라고 했지 여기도 똑같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또한 여기가 바로 소재와 힌트가 주되게 담겨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글의 소재와 힌트가 뭔지를 먼저 잘 읽은 다음에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인데 여기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약간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대명사가 이제 어떻게 쓰이느냐가 조금 중요하겠죠. 자 이게 어떻게 풀리는지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글부터 읽어볼게요. 자 달의 중력은 has 동사 표시하고 a strong influence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디에 영향을 미쳐? 지구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랬을 때 일단은 주어진 거에서 그 달의 중력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겠죠. 이 달의 중력이 뭔지를 의미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그것은이니까 딱 봐도 그것은 뭐겠어? 달의 중력이 되겠지. 이 달의 중력은 우리의 행성이 steady, 안정감 있게 유지를 해줍니다. 어떤 안정감 있게? 그것의 축에 있어서 안정감을 준다. 이 말에 유지를 한다. 그 다음에 create 동사 표시하고요. 이 두 개가 뭡니까? end를 기점으로 했었을 때, 두 개가 변결 구조라고 보면 되겠죠. 만듭니다. 이 어디에 바다의 조류 같은 거를 만드겠죠. 밀물, 썰물 같은 걸 얘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가 내용인데. 자, 여기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무슨 내용이었어? 달의 중력이 어디에? 이 어떤 지구에 강력한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 보는 게 일단은 그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B번의 첫 번째, C번의 첫 번째를 읽어 가볼게요. B번 첫 번째 해보겠습니다. 자, B번 첫 번째, however 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하지만 이라는 내용이 나왔으니까 뭔가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반대로 들어와야겠죠. 하지만, there may also be 동사 표시하고요. 또한 다른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자, 다른 효과가 어떤 효과냐면 원 나오고 that 나왔지. 일단 that은 앞에 걸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can be, 뭐야? 극도로 위험한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어. 그건 뭐겠어? 어떠한 또 다른 효과는 극도로 위험성을 나타내. 이라고 보면 되겠지. 극도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효과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게 첫 번째였어요. C번, day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두고요. 여기에서도 however이 나오게 되네요. day도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자, 그들은 didn't 찾지 않아요. 어떠한 연결도, 뭐 사이에서? tidal stress and smaller earthquake까지 거기로 치고요. 하지만 여기서 뭐야? 이 조석, 아까 조류 말했죠. 조석의 스트레스라고 하면 뭐 이렇게 강도를 얘기하겠죠. 그거와 이 smaller, 더 소규모의 지진 사이에서의 어떠한 링크도 발견하지 못했던데 난 일단 묻고 싶은 게 이 day라는 것 자체가 중요한데 옆으로 살짝 빼앗아서 설명할게. 주어진 문장에 day의 주인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러니까 C번은 시작이 될 수가 없겠지. 그럼 딱 봐도 뭐가 되겠어? B가 시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쌤, 왜 A는 안 되나요? 근데 그 연구자들이라고 나왔는데 연구를 하는 사람에 대한 내용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A도 안 되겠네요. 그러면 B번 전반적으로 according to recent study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뭐뭐에 따라서죠. The moons, 이 달의 중력은 may sometimes cause 동사 표시하고 때때로 야기합니다. 큰 지진이 발생하도록 야기한다. 이 말이겠네. 그건 뭐야? 아, 이 달의 중력이 B번 내용을 정리하면 달의 자, 달의 중력이 뭐 할 수 있어? 큰 지진을 만든다 라는 말을 해줬네요. 그러면 B번의 내용은 달의 중력이 큰 지진을 만든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주어진 문장에 달의 중력 지구의 강력한 영역이 바로 이 큰 지진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럼 B번 내용을 일단 이랬어요. 그러면 A와 C 중에서 뭐가 B 다음에 오늘 찾아야 되는데 자, 나 질문 갈게. 여기까지 중에서 데이의 주인이 나타나니? 안 나타나니? 안 나타나지. 그건 뭐야? 일단은 B번 속에서도 B번 속에서도 데이의 주인이 등장하지 않는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딱 봐도 뭐겠어요? B, A, C가 되는데 우리 이 데이의 주인이 누군지를 찾아봅시다. 딱 봐도 누가 뭐예요? 그렇죠. The researchers가 딱 봐도 뭐가 되겠습니까? 바로 데이의 주인이 되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면 딱 봐도 B, A, C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여기서는 답만 찾으면 끝이겠지만 저희는 풀이를 하는 거니까 다 해석을 해볼게요. 이 연구자들은 연구원들은 메저를 측정을 했습니다. 이 타이달 스트레스 조석 변형력이라고 나와 있을 거예요. 이 조석 변형력은 뭐 할 수 있습니까? 어디 지구상에서 지구에 있는 이 조석에 대해서 측정을 해봤어요. Just stop. 아까 잠깐 끊어주고 단지 머전에 이 대규모의 지진을 나타내기 전에 대규모 지진 직전에 있는 이 조석의 차이를 측정했습니다. 그들은 발견했어요. 여기서도 그들이 나오죠? 바로 그들이 얘라는 그들은 발견했어요. 이 큰 지진의 75%가 발생했어요. 기간 속에서 어떤 기간? 새로운 달과 완벽한 달 이게 뭐냐면 초승달 달이 없어졌다가 완전히 쪼매는 달 있잖아요. 이렇게 나오는 달 그 다음에 Full Moon 하면 이제 보름달이 되겠죠. 그림은 바로 지울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 새로운 달과 Full Moon 사이에서 이러한 기간 속에서 발생하는 걸 발견했겠죠. 그래서 이것은 Maybe 동서 표시하고 뭐일 수도 있어? Because부터 끝까지 걸로 칠게요. Tidal Water 자 Tidal Water 이 뭔드시겠어? 딱 봐도 조석을 하는 이 조수에서 나오는 물이겠죠. 이 물은 Increase 증가합니다. Pressure 어떤 압박을 증가시킵니다. 어디에? 이 땅의 균열 자체 이 균열이던 Cracks 균열 자체의 압박을 증가시키겠죠. 그럼 여기까지 내용이 뭐하는 거야? 일단 조사자가 나왔고 이 달이 초승달과 이 보름달이 없었을 때 이 사이에서 뭔가 일어났다. 그리고 한 75%가 발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C번 갈게요. 하지만 그들은요 발견하지 못했어. 발견하지 못했지 이런 것만 있다는 거지 완벽한 이 연결고리를 발견하지 못했대. 그래서 이것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보는 도움을 줬어. 뭘 도움을 줘? 이거는 딱 봐도 사역동사가 되겠네. 쌤 어떻게 알아요? 뒤에 목적보호자리에 동사원형 나왔으니까 과학자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뭘 예측해? 이 지진을 더 어떻게 accurately 정확하게 in the future 미래는 더욱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럼 이 정보는 뭐가 되겠어? A의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여기까지 잘 보시고요. 밑에 핵심 부분 한번 보고 갈게요. 자, 핵심 부분을 보게 되면 이 킵에서 동사 표시하고 자, 우리의 행성이 스테디 스테디 안정감 있게 해주면 어디? 그것의 축에 맞춰서 그리고 크레이트 뭐하게 돼요? 이 바다의 조수를 만들어준다. 이게 뭐겠어? 딱 봐도 병렬구조가 되겠죠. 아까 내가 위에서 체크를 해줬어요. 이 크레이트랑 킵이랑 빗금치면 된다고 병렬구조 글씨가 이상해서 좀만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하지만 there may also be another effect 또 다른 효과가 있대요. 어떤 효과인지를 설명해주는 뭐겠어? 이거는 콤마 삽입이겠죠. 삽입이고 또 추가 설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요 내용이고요. 자,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내용 정리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어진 글에서 힌트를 찾는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글이 뭐였어요? 우리 전부 다 이 달의 중력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글의 소재와 대명사 후보와 다음 이야기와 뭔지에 대한 거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주어진 글에서는 일단 달의 중력 대명사 it 그 바로 중력이라는 얘기겠죠. 그게 등장했습니다. 다음 2번 B 또는 C의 첫 번째 문장을 읽어보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릴 내용인지 그 다음 내용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의 첫 문장은 또 다른 효과 즉 어떤 효과였어? 극도로 위험한 것이 있다라고 나왔고 C번의 첫 문장에서 데이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주어진 글에는 데이의 주인이 없다고 내가 아까 별표 치라고 했었죠. 중요합니다. 이게 이 대명사가 없었으니까 바로 나올 수가 있어? 없어? 없겠지. 왜? 대명사는 앞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야 됐잖아요. 여기까지 잘 기억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시작 B가 시작이었죠. 전체를 읽고 정리를 했는데 정말 문제가 쉽게도 E, B 안에는 데이가 등장을 했어? 안 했어? 안 했겠지. A의 The researchers가 바로 C의 데이의 주인이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B, A, C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글의 흐름 두 번째 경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선은 흐름에 보아서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다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자 주어진 문장이 있고 1번부터 5번까지의 알맞는 위치를 찾아서 골라라 라는 내용이 되겠죠. 그럼 이 주어진 문장이 과연 여기 어디 들어갈까를 찾아야 되니까 주어진 문장에서 최대한의 힌트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겠습니다. 그랬을 때 최대한의 힌트가 어떤 것이 될지에 대해서는 여기서 소재 같은 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대명사 관사 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이라고 보면 되고 이걸로 답을 찾을 수 있는 거는 난이도가 중하 정도 보면 되고요. 요즘 수능에서는 이 난이도 이 파트가 조금 어려운 파트에 속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진짜 내용적인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는 상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첫 번째 주어진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마침내 마지막으로 마침내 The Story Tanner came to 왔습니다. 어디에 이 합의에 이르게 되었겠죠. 투하 바짝 대기 끊어주고요. 1990년 7월 7일에 Perform 이라고 하면 수행하다 여기서는 공연하다 라고 쓰입니다. 왜? 앞에 테너라는 게 나와있잖아. 테너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이 테너가 공연을 하기로 합의에 이르렀대. 그럼 뭐겠어? 마침내 합의를 이르렀으니까 앞에서는 무언가 이런 과정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It was 동사 표시하고요. 마리오 드레디 이게 누구냐면 콤마가 설명을 해주는 게 되겠죠. 뭘 설명해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탈리안 뮤직 프로듀서랍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역할까지 나오겠죠. 포멜레이 동사 표시하고요. 더 아이디어 4부터 3 테너를 갈로 칠게요. 3 테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제작한 이 사람이었어요. 그건 뭐야? 결과적으로 마리오의 사람에 대한 역할을 얘기해줬습니다. 여기서 처음에 3 테너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자 조스 이 사람은요. was 동사 표시하고 처음이었습니다. 첫 번째 맨 처음이었어요. To sign 이 아이디어에 이 아이디어에 계약을 맨 처음에 했고요. 그리고 그는 convince 동사 표시하고요. 그의 친구 이 사람과 이 사람 두 사람을 설득시켜겠죠. 뭐하도록? 그와 조인할 수 있도록 설득시켰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뭐하는 거야? 일단 마리오 더디라는 사람이 이 3 테너에 대한 아이디어를 만들었고 이 아이디어를 만든 거를 조스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사인했고 그 친구 두 명한테 설득을 했겠지. 왜? 3 테너 세 명이 돼야 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콘서트라고 나와있어요. 이 콘서트라고 나와있는데 얘가 뭐를 의미하는지 볼게요. 이 콘서트는 드로우 동사 표시하고 끌어모았습니다. 이 8억 명 이상의 텔레비전 뷰어 시청자를 8억 명 이상의 시청자를 끄집어모았고요. 그리고 이 콘서트의 뭡니까? 그리고 이 콘서트에서 레코딩 릴리스 순 에스터 어워드 무슨 말이야? 이내 발매가 되어진 이 콘서트는요 비컴 뭐가 됐습니까? 이 클래식 앨범 가장 많이 베스트셀링이 되어지는 클래식 앨범이 되었습니다. 역사상에서 그건 뭐겠어? 이 콘서트에 대한 언급이 나와야겠지. 어쨌든 이 콘서트는 이렇게 이끌고 했는데 이 콘서트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아직 등장하지 않아 그 콘서트가 어디겠어? 여기 나와있는 이 공연하다가 이 콘서트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럼 단 몇 번 될 수 있을까? 3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밑에 나머지 해석 들어갈게요. 자 unfortunately 불행히도 such 그러한 훌륭한 공연은 콘서트는 Can take place 뭐 하지 않았어? 열릴 수가 없었어. anymore 더 이상 due to 하면 때 끊어주고요. due to 라고 하면 뭐뭐 때문이란 뜻이겠죠. 뭐때문에? 이 파바로티의 죽음때문에 더 이상 열릴 수가 없었답니다. 하지만 하지만 그들의 음악은 has left 동사 표시할게요. 깊은 인상을 남겨줬어. 어디에? 세상에. 그리고 그들은 항상 기억되어 졌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나도 티나게 이 콘서트가 어디에 있었던 건지 말은 안 해줬습니다. 밑에 바로 갈게요. 자 it was who 이거는 강조한다고 나와 있는데 자 이렇게 콤마 콤마 쌍커마를 갈로치게 되면 이건 콤마 후가 아니라 여기 후가 앞에 있는 마리오 더디를 꾸며주는 즉 강조해주는 구문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에는 that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이 뜻은 제가 지난번에 도치시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죠. 갈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는 뭐 become 썼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서 동사 두 개처럼 보이지만 release 곧 발표가 되어졌다 라고 하는 pp 형태로 쓰였다는 구문입니다. 요것도 잘 체크할게요. 자 자 정리 갈게요. 정리는요. 처음부터 보도록 할게요.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찾는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글의 소재 대명사 후보 다음 이야기라고 나와있는데 여기서 글의 소재라기보다는 여기서는 대명사의 후보 같은 걸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는 finally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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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ee tenor 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사 더 앞에는 더는 반드시 앞에서 언급이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이 테너가 공연을 한다라고 합의를 본다 요 내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는 차근차근 처음부터 해석을 하면서 내용을 정리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파트부터 끝까지 이 답이 되는 부분까지 정확한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주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3, 4, 5번이 주로 그 정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번호 근처 가면 갈수록 더더욱 집중을 더 많이 하실 필요가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풀이 갈게요. 자 3번 문장 앞에서는 디스 콘서트라 뒷문장에는 디스 콘서트라는 것이 나오는데 3번 앞에서는 이 콘서트 내용이 언급이 안 되겠지. 그래서 그는 어디서 써? 주어진 문장에서 나온 공연을 한다의 공연이 바로 디스 콘서트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음 몇 번이다? 3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2번 들어가 볼게요.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이제 주어진 문장 속에서 대명사와 간사 덕 이런 거 등등 있는 것들을 확인하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디스럴브 나왔을 때 디스가 딱 봐도 대명사잖아. 그럼 뭐야? 이것은 제공을 합니다. 자 뭘 제공을 하냐면 S 워링 사인 경고의 이 사인 표시로서 제공을 하겠죠. 어디? 다른 카멜레온들에게 뭐 하라고 To back off 뒤로 물러서서 Avoid 피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싸움의 피하라고 이제 경고 표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것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떤 거야? 경고 표시를 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면 좋겠네요. 그럼 여기까지 보셨고요. 자 이제 그 바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 별표 하나 쳐놓을게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장부터 갈게요. 컨트롤리라고 하면 원래 뭐뭐와 비교해서 뭐뭐와는 달리 이런 뜻이야. 그럼 뭐와 달리야? 일반적인 popular이라고 인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기본적인 이 믿음 생각과는 달리 카멜레오는 do not actually change 동사 표시할게요. 실제로는 바꾸지 않아요. 색깔을 어떤 색깔? 그들의 주변 환경을 매치하려고 하는 그들의 색깔을 바꾸지를 안 씁니다. in actuality 실제로 it is temperature 기온과 그 다음에 mood 기분과 desire 욕구래. 어떤 욕구냐면 communicate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욕구이다 라고 보면 되겠지. 데프 다 갈로 치고 어떤 의사소통이냐면 cause them 그들이 그들의 색깔을 바꾸도록 야기하는 의사소통이 욕구가 되겠죠. 그럼 뭐겠어? 그들의 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이 욕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떤 것들? 그들의 색깔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는요 여기 that을 꾸며주는 거 지울게요. 자 여기까지가 뭐가 되겠어? 바로 it that 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 사이에 있던 것들을 뭐하는 거야? 강조하고자 쓴 거라고 보면 되겠죠. 이제 뭐겠어? 그들의 색깔을 바꾸는 것들은 바로 어떤 것들이다? 온도와 기분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욕구라고 보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예시가 이 앞문장에 해당하는 예시라면 바로 똑같이 들어가면 되겠고 아니라면 정답을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멜레오는 tend to change 동사 표시하고 어두운 색깔로 변하는 경향이 있어. 어디에서 왼부터 갈로 치고 콜드까지 뭐할 때? 추울 때 그리고 그들이 더울 때는 때때로 밝은 색깔로 바뀝니다. 인어덜 투는 뭐뭐하기 위해서 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 리플렉트 그들의 선 베더 좀 더 뭐하려고 햇빛을 리플렉트 반영 또는 반사하기 위해서 겠죠. 이 햇빛을 더 잘 반사하기 위해서 추울 때는 어두운 색으로 변하면 빛을 더 흡수하겠죠. 열을 더 흡수하고 그 다음에 밝을 때 더울 때는 햇빛을 반사하기 위해서 밝은 색으로 변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여름에 검은색 옷 입으면 더 덥고 밝은색 옷 입으면 덜 더운 걸 생각하면 되겠죠. 자 하지만 인데 여기까지 봤었을 때 이 For example 이라는 말 자체가 온도와 기분과 욕구가 나왔잖아. 여기에 대한 건 뭐야? 온도가 춥거나 더울 경우에 색상의 변화에 대한 설명하는 문장이라고 체크를 하면 되겠지. 온도 변화의 적어놓고 갈게요. 자 하지만 그러나 메인 리즌 카멜레온 체인지 컬러 까지가 앞에 있는 메인 리즌을 꾸며주겠네. 카멜레온이 색깔을 변하는 주된 이유는 is 동사 표시하고 to show 보여주는 거래 그들의 기분이나 또는 뭐하는 거래 의사소통하는 거래 다른 카멜레온과 그럼 뭐야 아 하지만 이 카멜레온이 색을 바꾸는 거는 이 더울 때 온도와 관련된 거라기보다는 요것도 맞는데 더 주된 이유는 바로 뭐다? 그들 자신의 기분을 드러내거나 다른 녀석들과 의사소통을 하려고 한다 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가 과연 여기에 대한 예시면 여기도 정답이 들어가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몇몇의 카멜레온들은 그들의 색깔을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바꿔 뭐 하려고 그들의 화를 나타내는 거지. 자 여기 주의하세요. 그들의 화라고 나왔어. 아까 위로 올라가 보게. 그들의 경고 사인이라고 했잖아. 얘가 바로 뭐가 되겠어? They are angry 될 수가 있겠지. 그건 뭐야? 예시 속에 들어간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 뒤가 답이 나오는 게 정답이니까 5번이 일단은 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확실하게 보자. 예를 들어서 몇몇의 이 카멜레온들은 그들의 색깔을 바꿨어.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뭐 하려고 그들의 화를 보여주기 위해서가 되겠지. 자 또한 몇몇의 남자 카멜레온들은 바꿔 색깔을 뭐 하려고 여자 카멜레온들을 꼬시려고 그랬죠.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여기 뒷 내용은 뭐 하는 거야? 지금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과정인데 여기 내용은 화랑 앵걸이겠죠. 화랑 관련이 없다라고 보면 되겠네. 그럼 여기까지 봤을 때 이 5번 앞에서 끝나야겠지. 왜? 또한 이라고 나왔으니까 이 또한 이라는 거는 또 다른 얘기가 시작하는 얘기일 수도 있고 추가적으로 다른 예시를 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들어가는 5번이 정답 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여기까지 해야 되지. 자 그 다음 밑에 핵심 구문 가볼게. It actuality It is temperature 아까 내가 말했지 강조 구문이라는 거 여기 나와 있는 temperature부터 communicate가 여기 원래 cause 앞에 들어가 있는 단어야. 근데 얘를 뭐 하려고 강조하려고 땡겨왔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아. 알겠지? 이거 잘 기억하고요. 그 밑에 비번 갈게요. However 하지만 중요한 이유는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말했지 주어 나오고 주어 나오고 동사 나왔잖아. 이렇게 나오면 사이 거를 갈로 해서 꾸며주라고 했던 말 저번에 수업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주어 주어 동사 동사 나오면 꾸며줘라. 주동 주동 나오면 뒤에 거 갈로 추라.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카멜레온이 색깔을 변화시키는 주된 이유는 이다라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문 내용 정리할게요. 자, 본문 내용 정리해보면요. 일단 먼저 주어진 문장에서 힌트를 찾았죠. 우리 뭐 찾았어요? 주어진 문장에 디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디스는 뭐였어요? 경고 싸인 경고 표시를 주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2번 처음부터 차근차근 해석하면서 내용 정리를 해보자고 했어. 당연히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니까 앞에서 설명했던 그대로야. 쫙 읽었을 때 뭐였어요, 얘들아? 카멜레온은 온도, 기분, 뭐 욕구에 따라서 그들의 색깔로 바꾸는데 하지만 진짜는 뭐다? 이 다른 사람들과 의사... 다른 사람이래. 다른 카멜레온과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였지. 그랬을 때 이 4번부터 내용이 4인스턴스가 나왔잖아요, 얘들아. 맞지? 그래서 몇몇의 카멜레온들은 그들의 색깔을 바꿨고 그래서 5번 앞문장에서 디스 내용인 이 자신의 분노 즉, 뭐였어? their anger를 to show 하려는 게 나왔기 때문에 바로 여기가 정답이 들어가는 근거가 되겠지. 그래서 빨간색 노란색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디스라는 걸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다음 몇 번 되겠어요? 5번이 되겠죠. 여기까지 볼게요. 문장의 기본 구조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이제 천일문 수업을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거는 한 문장씩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한 문장씩 정확한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문장의 기본 구조라고 했으니까 기본 구조는 보통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이런 거 나오는데 여기서 지금 구질구질하게 얘는 뭐고 얘는 뭐고 얘는 뭐고는 이미 우리 어법 시간에 다 한 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실전에서 문장으로 등장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you don't have 너가 필요하지 않아 어떤 power 힘이 필요하지 않아 너를 바꿀 힘이 필요하지 않다면 then 이라는 거는 그때 또는 그러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nothing 어떤 것도 will change around you 너 주변에는 어떤 것도 바뀐다 안 바뀐다 바뀌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볼게요. 만약에 너가 이 너 스스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냥 원래 문장이겠지 여기대로 하면 뭐야 주 동 복 되잖아. 근데 얘는 nothing 그 어떤 것도 바뀌지 않아 가 끝이야. 왜? around you 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갈게요. there is 대표적인 일형식이겠죠. 얘는 해석 조차 안되고 여기 나 있는 something이 주어라는 거 동사 주어 잘 나왔네요. 항상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이 있어요. out there 하면 저 밖에 라는 뜻이야. 저 밖에는 더 나은 것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어주고 들어갈게요. 그런 다음에 if the 갈로를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you are willing to 라는 표현은 기꺼이 뭐 하다라는 뜻이겠죠. 기꺼이 work for it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노력을 일을 한다면 뭐 한대요. 그것을 위해서 기꺼이 일을 한다면 something better 더 나은 것이 저밖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3번 갈게요. unless 가다보면 마스터 리드 까지 갈로 치면 되겠습니다. unless 라는 뜻은 뭐겠어. 뭐뭐 하지 않는다면 되겠죠. you try to do something. 너가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조건이 있겠지. beyond 부터 master 리드 까지 갈로 치고 what you have already master 리드 너가 이미 have master 리드 뭐했어. 마스터 한 것을 넘어서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you will never grow 너는 절대 성장을 한다 못한다 못 한다가 되겠지. 자 그랬을 때 위에 거 다시 볼게요. 동사 주어 표시하고요. 밑에 거는요. will never grow 주어 동사가 되겠죠. 목적 없는 구문 보호도 없죠. 자 그 다음 거 갈게요. not everything 동그라미 치고 자 여기서 중력은 not 동그라미 치고 별빼쳐 넣을게요. 이럴 때는 뒤에 해석을 한 다음에 아니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that 부터 카운트까지 갈러 치고 앞에 있는 거 꾸며줄게요. 자 카운트는 자 옆에다가 조금 카운트는 자막이 뜰 거예요. 자 자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 뭐가 중요하다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뭐뭐를 세다 수를 세다 라는 의미라고 쓰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뒤에 목적은 지금 안 나와 있잖아. 쌤 관계대명사인데 앞에 주어가 일단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주격관계대명사가 되겠지. 자 그럼 얘는 뭐겠어? 딱 봐도 자동사니까 중요하다 그럼 뭐했어? 중요한 모든 것들이 can be counted 딱 봐도 수동태잖아 얘들아. 자 수동태면 뭐가 가능한 거야? 타동사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가 되는 수를 세다가 되겠지. 그럼 딱 봐도 뭐야? 아 중요한 모든 것들이 세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not everything 또 not everything 이래. death부터 counted까지 뭐겠어? 아까에도 그 표현이잖아. 수를 세워주는 거 숫자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5번 가겠습니다. 자 오브부터 miles까지 갈로 치고 1000 마일 1000 마일 의 제널 여정은요. Must begin 시작해야만 합니다. 위드부터 스텝까지 뭐와 함께 싱글 스텝 하나의 걸음과 함께 시작되어야만 한다. 이건 뭐야? 옆에 프로버블 속담이지 뭐야.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그 말이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쓸데없는 거 나와있는데 이건 좀 제끼일게요. 미안해요. 핑크 플로이드의 The Dark Side of the Moon 이라는 것은 Stay 동사 표시하고요. Stay Remain Turn 전부 다 뭐야? 자동사가 되겠지. 그러니까 뒤에 목적 안 나오잖아. On부터 빌보드 차트까지 For부터 끝까지 갈로 치고요. 언제 741주 동안 빌보드 차트에서 머물렀다 라고 보면 되겠죠. 여기까지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멈추고 체크하세요. 자 주어동사 보허에 대해서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보호라는 이 녀석의 역할을 먼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보호라는 말은 무언가를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떤 거를 보충 설명해주냐 가 중요하겠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준다 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호가 나오는 동사들이 있다고 해요. 그 녀석들을 우리는 이 자동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상태 여기 적혀있죠. 상태의 변화 겉모양 감각 이렇게 나오는데 감각에다가는요 심 룩 이 두 단어 추가적으로 적어놓으세요. 위에 멋으로 보이다 룩 심이 있지만 감각 동사에다가 좀 더 적어놔 주시고요. 비동사 lie stand keep hold remain stay become come get grow make turn fall go run appear look seem feel smell sound taste 여기까지 전부 다 나와있죠. 이것들 전부 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분명히 기억을 하라고 하는 거는 외워놓으면 좋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 외워야 될 단어에 대해서 미리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를 외우냐면 비동사 become 동사 그 다음에 자 remain stay 밑에 turn 그 다음에 look seem appeal 그리고 감각 전부 다 이거는 반드시 외워놓으셔야 할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죠? 그거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7번부터 들어가 볼게요. 오늘은 12번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7번 볼게요. have 동사 표시 명령문이겠죠. patient 인내심을 가져라 all things 모든 것들은 all 동사 표시하고 difficult 어렵대요. 뭐 이전에 어렵냐면 그들이 become 동사 표시하고 쉬워지기 전에는 모든 것들은 어렵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갈게요. 그럼 아 미안합니다. 다시 보고 갈게요. 여기서는 all thing이 주어고 all thing이 주어고 all이 동사고 difficult가 보호라고 봤을 때 모든 것들은 어려운 상황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쉬워지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표시를 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 거 가볼게요. 8번 they're saying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 격언 속담이 있습니다. 어제는 it's history 역사고 tomorrow 내일은 it's a mystery 뭐다? 미스테리고 하지만 지금은 it's a gift 선물이래요. that is why 이란 표현 중요합니다. 뭐뭐라는 이유겠죠. 자 그것은 뭐라는 이유겠죠? it is called 이건 불리어죠. the present 현재가 선물이라는 말로 쓰이잖아요. 자 현재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표현하시면요. 어제는 역사이고 내일은 미스터리이고 오늘은 선물이다. 요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9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9번 보면요. we alike 우리는 티벳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alike 가 동사로 쓰였고 we 가 티벳과 같다니까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네요. we don't know 우린 알지 못해 우리 자신의 강점을 뭐 할 때까지 알지 못해 언틸부터 끝까지 가로 치고 우리가 in hot water 어디에? 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건 무슨 말이야? 실제로 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나의 영향 자체가 얼마나 될지는 알 수가 있다 없다 모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I love 동사표시 나는 the man 한 사람을 좋아해 어떤 한 사람이야 데프터 가로 치고 can smile 동사표시 할게요. 어려움 속에서 웃을 수 있는 한 사람을 좋아하고 또 데프터 가로 치고 디스트레스 까지 가로 칠게요. can gather 뭐로부터 이 디스트레스 이 괴로움 속에서 어떠한 힘을 모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데프터 끝까지겠죠. can grow brave 뭐로부터 이 by 리플렉션 가로 칠게요. 뭐 이 반성에 의해서 용감해질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보셨을 때 뭐가 되겠어? can smile in trouble 되고요. can gather strength from 디스트레스 되고 grow 라는 단어가 이제 동사고 brave 가 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 다음 점 넘어가기 전에 잠시 멈췄다가 필기하고 넘어갈게요. 자 a man a wise man 이 현명한 사람은 may look 동사 표시하고요. ridiculous 무슨 말이야? 이 조롱 우스워 보일 수가 있다니까 얘가 주어고 동사고 보호가 될 수가 있겠죠. 자 in부터 company of부터 full 까지 갈로 칠게요. 자 그랬을 때 이 of full 어리석은 사람들 company 라는 단어가 회사라는 말도 되겠지만 하나의 집단이나 무리 같은 게 되겠죠. 회사도 될 수 있고요. 집단이 될 수 그건 뭐겠어? company of full 이라면 어리석은 집단이라고 보면 돼. 이 어리석은 사람들 속 집단들 속에서 현명한 사람들은 뭐 할 수가 있다? 우습게 보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아시겠죠? 동사 보호 표시 다시 할게요. 자 12번 가겠습니다. 만약에 너가 feel 동사 표시 이렇게 feel이 넣었으면 얘는 무슨 동사? 감각 동사가 되겠지? 얘가 위협을 느껴. 너가 위협을 느낀다 라고 하니까 당연히 주어 동사 보호 잘 왔네요. 주어 동사 보호 표시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뭘 느꼈을까? 위협을 느꼈겠지? every time 위에 적어볼게. 뭐뭐 할 때 마다 자 뭐 할 때마다야? perceived 라이벌 무슨 말이야? 이 인지한 라이벌이 does well 뭐 할 때마다? 잘할 때마다 너가 인지한 이 라이벌 대상이 잘할 때마다 너는 위협을 느낀 다면이 여기까지겠지. 여기 뒤에 끊어주고요. 그런다면 remind 뭐야? 상기시켜라 너 스스로를 remind A of B 거든요. 너에게 무엇 무엇을 상기시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너 스스로에게 뭘 상기시켜? 너 자신의 강점과 성공을 상기시켜라 근데 여기 스트렝스는 강점도 되지만 능력치 같은 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볼게요. 만약에 너가 위협을 느낀다면 뭐 할 때마다 perceived 라이벌 does well 잘 할 때마다 라이벌 인지된 라이벌이 잘 할 때마다 너가 위협을 느낀다면 상기시켜 너 스스로에게 너 자신의 강점과 성공 너 자신의 능력과 성공을 너 스스로에게 상기시켜라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볼게요. 자 원래는 아까 12번까지 한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용하는 거 딱 10자리로 끝난 게 좋잖아요. 20번까지 그냥 하겠습니다. 자 주어동사 목적어 주어동사 목적어 A 전치사 9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처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 stand 동사 표시 여긴 따로 설명할 게 없어요. 워낙 잘 나오는 유형이기 때문에 I stand on my desk 나는 내 책상 위에 서 있어. 뭐 하기 위해서 여기서 뭐하기 위해서로 섰겠죠. 자 뭐하기 위해서겠어요. 내 자신 내 스스로를 상기시키기 위해서겠죠. 뭘 상기시킬까? 데프터 걸로 치고 We must constantly look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바라봐야만 합니다. At things 어떤 것들을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계속해서 바라봐라 라는 말이 되니까 여기서 look at이 동사고요. things가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얘가 동사 얘가 목적어 다음 갈게요. 어드벌타이저 광고주들은 change 동사 표시하고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요. 뭐뭐 함으로써 겠죠. 자 바이아니지 뭐뭐 함으로써 뭐 함으로써 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겠죠. 어떤 언어야 위치부터 끝까지가 앞에 있는 랭기지 꾸며줍니다. appeals to emotion 이 감정에 호소를 하는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대. 누가? 광고주들이. 그러면 누가 되겠어? 얘가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15번 가겠습니다. 리핏 동사 표시하고 anything 어떤 것이든지 자주 반복을 하래요. and 그리고 그것은 will start 동사 표시하고요. 시작할 것입니다. to become you 너가 될 것을 시작한 너가 되기를 시작한다. 그럼 뭐겠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건 뭘까 얘들아? 바로 암문장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다시 보면요. 어떤 것이든가 종종 충분히 반복을 해라. 그러면 그것은 너의 자신이 될 것이다. 너 것이 될 것이다. 그럼 뭐겠어? 충분히 반복하면 내 것이 된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맨날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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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고 계속 반복을 하면 그 모든 것이 본인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감을 좀 가지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6번 갈게요. we should stop 동사 표시하고요. 우리는 멈추어만 해요. 자 stop 이라는 거 나오게 됐었을 때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옛날에 배웠을 수도 있겠지만 살짝 밑에 자 stop d의 동사 ing가 나오게 되면 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 겠지. stop d의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추다가 되겠지. 요 두 가지 다른 거 기억 좀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should stop supporting 우리는 지지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하겠죠. 뭘 지지하는 것을 멈춰야 돼? The hunting of 부터 endangered speed 까지 걸 치고요. 이 멸종위기 이런 단어는 이 단어는 이렇게 하나를 묶어버리세요. 우리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사냥을 지지하는 것을 멈추어야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17 아 마지막 아니라 17번 being happy 가기 전에 내가 좀 급하게 또 했나봐요. 미안해요. 다시 한번 보고 갈게요. 얘는 동사고 목적어가 되겠죠. 밑에 거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자 17번 가겠습니다. 자 being happy 행복함을 행복하는 것은 행복하다는 건 하나의 묶음이겠죠. 동명사 주어가 되고요. 행복하다는 것은요 의미합니다. 뭘 의미할까요? death부터니까 목적어가 되겠죠. 자 갈로 한번 쳐볼게요. death부터 갈로 치고 you realize 너는 깨달았어요. 뭘 깨달을까? 뒤에 death 생략되어 있겠네. there are times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간일까? you will be unhappy 너가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시간이겠죠. 그리고 뭐 해야 돼?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 end가 나왔잖아요. 얘들아 그랬을 때 내가 뭐라고 했어? 이 recognize랑 빗금을 쳐야 되는 내용이 있다고 했겠지? 그럼 이 된 문장 다시 해석 들어가 볼게요. 자 you realize 너가 깨달았어. there are times 시간이 있다라고 깨달았었던 시간 너가 행복 즉 불행하게 될 시기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인식을 한다. 누가 인식해야 돼? 너가 인식을 해야겠지? 지금 realize랑 빗금을 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식을 합니다. 뭐를 인식할까요? 삶은 때때로 stings 동사 표시하고요. 고약하다라는 뜻입니다. 삶이 때때로 고약하다는 것을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필기하시고 넘어갈게요. 멈추고 필기하세요. 자 18번 가겠습니다. 자 I have seen first hand 자 have seen 동사 표시하고요. 나는 보았어. first hand라는 건 직접적인 뜻이야. 직접 보았어. 뭘? death부터 갈로 치고 being president 이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doesn't change 동사 표시하고 바꾸지를 안 씁니다. 뭘 바꾸지 않아? who you are 의지동이겠죠. 너가 누군지를 바꾸지를 안 씁니다. 라고 나왔어요. 여기서 끝났죠. 끊어주고요. 주어동사 목적어입니다. 어 미안해요. 주어동사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여기서 뭐가 되겠어요? 뒤에 주어동사 목적어 나와요. 보호할게요. 자 it 리빌 그것은 드러내요. 너가 누구 인지를 드러냅니다. 자 19번 들어갈게요. 자 we are not perfect 우리는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that 그것은 doesn't mean 의미하지를 않아요. 뒤에 생략되어 있겠네. 자 we can lay 우린 뭐 할 수 있어? 이 우리의 짐의 일부분을 모을 수 있어. 그냥 들 수가 놓을 수가 있겠죠. 어디에? on someone else 다른 누군가에게 지어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누군가에게 놓을 수가 있다. 이 말이 될 수가 있겠네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얘가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번 딱 봐도 길죠. 한번 볼게요. 자 if부터 어디까지 parents까지 걸로 치고 만약에 너가 have trouble talking 뭐 뭐 하는데 문제가 생기다. 뭐 하는데 문제가 생겨? to your parents 너의 부모님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뭘 이야기하는데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write 써라 그들에게 편지를 쓰고 put it on 그것을 그들의 이 베개 위에 올려놓으래. 그러면 부모님들은 love letter 이 편지들을 좋아해. like this 이것과 같은 편지를 좋아하고요. 그리고 아마도 keep 동사 표시하고 그것들을 영원히 간직할 거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 동사 목적어가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한 번 더 복습이 필수고요. 무조건 복습하고 과제는 개인적으로 단톡방에 게시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꼭 확인해 주세요.